네 앵커 리포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시장에서는 우한과 관련된 이야기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소식들이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이 우한에 있는 우리 국민들 전세기로 좀 데려오려고 했는데 이게 좀 연기가 됐네요. 오늘 늦어도 오늘 저녁에는 전세기가 뜰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워낙 많은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진위 여부가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강경한 조치도 취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계속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지금 이 같은 이슈들이 언제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것은요. 어떻게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우한 관련된 이슈들을 정리하고 있는지 이렇게 좀 봤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좀 가짜 뉴스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 두 군데의 출처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요.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얘기할 때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편집자의 지금 트위터를 많이 보시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은 중국 정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해도 크게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현재 이 우한 사태와 관련된 부분들은 투명한 정보 공개를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 지금 현재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올린 유튜브의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8일자로 나온 얘기인데요. 우한 도시입니다. 텅 비었습니다. 이거를 올려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중국이 이런 거를 올려서 직접 보여줘 동영상으로 그래서 드론으로 촬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드론 좀 봐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봤고요. 다음도 역시 같은 시각입니다. 춘절되면 항상 부쩍였던 도시였는데 이렇게 텅텅 비어있다고 합니다. 이게 동영상으로 관련된 사이트에 올라와 있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나온 건 뭐냐면요. 여기에 거주자들은 지금 폐쇄됐어요. 공항도 폐쇄되고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재 에피데믹 그러니까 전염병에 대한 우려를 공포감도 여전히 거주인들도 우한의 거주인들도 상당히 좀 두려워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댓글을 보니까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은 응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쭉 보면요. 그럼 이렇게 지금 중국 정부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나중에 가다 보면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선전용도 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 조회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들을 파악하고 있는 그런 뉴스들이 그러니까 이런 동영상들이 지금 현재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중국에서 공개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신다면은 이쪽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지금 뭐 우리는 여기서는 경제 매체라고 미국의 경제 매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CNBC에서 실시간으로 관련된 이슈를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것을 그대로 영어로 좀 옮겨 드렸는데요. GM이 어제였던 것 같아요. 오늘 새벽이었던 것 같습니다. GM이 지금 현재 공장 폐쇄, 중국 공장 폐쇄를 좀 더 연장한다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좀 올라온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 새벽에 보면은 132명이 사망자가 나오면서 지금 사스보다 더 확산 속도가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스키가 거기서 열리려고 했었나봐요. 그러니까 관련된 대회가요. 이거 취소한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스위스 쪽에서는 지금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좀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제가 들어오기 직전까지 업데이트된 부분을 봤었는데요. 일단 오후 6시 50분 미국 시각으로 말하면 중국 당국자에서 사망자 170명을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존 직원의 중국의 여행을 제한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중국 직원 재택근무 지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델타항공은 중국행 운항 노선을 감소시켰고요. 그리고 구글이 일시적으로 중국 사무소를 폐쇄한다. 지금 전체적으로 주요 기업들이 중국 쪽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본 것 중에 하나가 또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파월 연준 의장이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언급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까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현재 주요 언론사들은 기사를 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소식들 빨리빨리 보시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사이트를 보시면서 한번 정리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띈 것은 모두 다 지금 미국의 어떤 사이트와 현재 되어진 중국 사이트를 통해서 많이 보인 게 뭐냐면 사스보다도 사망자 수가 늘었고 확산 속도도 빠르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려감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금융시장을 보는 쪽에서도 이분 잘 알고 계시죠? 스티븐 로치 모곤스테니를 비관온 증권사로 만든 대표적인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는 교수직을 하고 있지만 모곤스테니 아시아 쪽에 회장을 역임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더블 딥이라는 표현도 처음으로 썼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미국의 지금 현재 비관온자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 동일한 얘기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번 바이러스 그리고 이번 전염병을 통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 당국이 확산 속도를 빠르게 지금 현재 잡는다면 그 어떤 문제점은 해결이 될 수 있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 그런 상황이고요. 반면에 밸류의 부담을 낮췄기 때문에 오히려 이머징 마켓 쪽에서의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다. 그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것은 지금 어디냐면요. 오펜하우라는 그런 투자사에서의 애널리스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이 매매의 매수의 시기라고 얘기는 할 수 없다라는 점도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는 변동성 지수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볼게요. 어제 새벽자로 좀 보여드렸는데 27일 이후에 푹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18정도 높은 수준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변동성이 정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밑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미국 주식은 올랐죠. 이 변동성이라는 것은요. 공포지수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는 그런 구간에서는 매수하기 쉽지가 않다. 결국 지금 증시는 변동성 확대 구간에 있다는 것은 항상 염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서의 애널리스트는 여전히 신흥극 증시, 이머징 증시가 저평가 상태이라는 점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매수의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엇갈리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일단은 이겁니다. 미국 지금 CNBC에서 나온 얘기인데 소비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항공 그리고 유통이나 소비 그리고 또 하나가 레스토랑 모두 다 지금 분위기가 좀 침체되어 있는 건 맞는데 이게 실적으로 연결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의 침체까지도 연결되는지는 봐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계속 스타벅스를 주목을 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지점을 절반 이상 폐쇄했고 문제가 더 생긴다면 더 폐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쪽에서의 뭔가 사업을 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죠. 지금 현재로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기업들이 많이 우려를 우려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스타벅스에서도 실적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아마도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이번 말고요. 다음의 분개에서 실적에서 좀 더 그 영향이 확실해질 것이라고 보면서 4월경에는 이 영향이 아마 언급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니까 3, 4개월 정도를 더 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전염병이나 바이러스 확산을 통해서 경기가 얼마나 안 좋아졌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고 나서 회복되었느냐를 보여주는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요. 한 달 이후에는 0.8% 정도 지수는 상승한 것으로 보고요. 6개월 정도 지나면은 뭐라 그럴까요. 상당인폭 반등의 흐름이 있었던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외생 변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크게 영향을 가져가지는 않다는 게 모두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한 달 내지 아니면은 한 분기 정도 보게 된다면 그 영향력을 좀 더 점검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이 크게 아주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한 분기 정도 영향을 주는 거에 그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보다 더 빨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로 살펴봤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는